안녕하세요 공놀이파파입니다. 기타앰프입니다. 진공과 로디오 앰프 키트 조립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타앰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건 처음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타를 상당히 오래 쳤습니다. 잘 치는 건 아니고 정말 취미로만 기타를 즐겨 봤고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취미로 이런 기타앰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앰프는 제가 만든 앰프는 아니고 기성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카빈 레가시 스티브 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분의 시그네처 모델이에요. 100와트 진공관 앰프입니다. 기타앰프는 오디오 앰프랑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증공관을 통해서 증폭을 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오디오 하이파이용 앰프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충실에 따르면서 조금의 가미로를 착착착 뿌려주는 그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면 기타앰프는 일렉트릭 기타의 소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소리를 새로 만든다. 물론 소스가 좋아야지 좋은 소리가 나겠지만 개입하는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앰프마다 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오디오 앰프처럼 이 관은 좀 느낌이 이렇고 이런 관은 느꼈고 싱글은 어떻고 푸쉬풀은 어떻고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스티브 바이 시그네처 앰프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게인을 상당히 많이 써요. 오버드라이브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앰프고 그렇다 보니까 보이시다시피 증공관도 많습니다. 요즘 하이게인 앰프들이 대부분 이 정도의 증공관 개수는 가지고 있어요. 기타앰프도 싱글 또는 푸쉬풀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 50와트, 100와트급으로 나오는데 이 급들은 전부 다 푸쉬풀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EL34 4개. 보통 푸쉬풀 이렇게 두 개만 써도 50와트 할 수 있는데 4개 썼다는 것은 100와트 앰프고 CBAX7 직공관이 총 5개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디스토션 개인 스테이지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 페이즈 인버터도 있고 리버브 담당하는 것도 있고 또 채널에 두 개이기 때문에 10단 개인 앰프입니다. 어쨌든 하이게인 앰프다. 여기 딱 보세요. 딱 봐도 이상하죠. 이 앰프가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엔 잘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이익 하는 험노이즈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때도 살짝 파워튜브가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뭐 쳤죠. 근데 어느 순간 뻑 하는 소리와 함께 퓨즈가 탁 떨어지고 전원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기타를 이렇게 열심히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앰프를 꺼버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창고에 짱박아놨어요. 그게 한 4, 5년 전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또 창고에 있는 거를 쓰지도 않을 거를 그냥 저렴하게 판매를 해볼까 그래서 판매 장터에 올렸어요. 설명을 다 했죠. 이 문제가 있고 왠지 파워관이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파워관을 교체를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내부 회로도 조금 손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못하시면 진공관 앰플 전문으로 보는 샵에 가서 조금 한번 손을 보세요. 라고 제가 판매끌을 올렸어요. 파워튜브만 교체를 하면 정상 작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부분 진공관 앰플은 특히나 파워튜브는 소모품이에요. 몇 달 만에 나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몇 년 주기로 꾸준히 교체를 해 주고 바이어스도 잡아야 되고 바이어스 잡는 법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올렸는데 몇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되나 봐요. 혹시나 이것만 갈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도 99% 확신은 있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판매를 철회를 했습니다. 제가 고쳐서 제가 쓰던가 아니면 고쳐서 팔던가 그래서 앰플을 고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고치는 과정을 한번 공유를 해 보고자 이렇게 앰플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딱 눈을... 근데 딱 눈을... 근데 딱 눈을... 오! 와... 사실 깨진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빠져버릴 줄 몰랐어요. 파워가는 굉장히 고전류가 흐르는 부품이기 때문에 노화가 잘 됩니다. 사실. 그리고 노화가 되면은 사실 눈으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노화가 돼 가지고 그리고 뻑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깨졌습니다. 뒤에가 사실. 살짝 깨지는데 지금 완전히 빠져버린 건데 저도 위도치 않게 빠져버렸는데 지금 진공이 깨지면서 공기가 싹 들어가면서 여기가 하얗게 돼 버려요. 이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눈으로 봐도 이거는 맛이 간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 봐도 이렇게 간 거는 굉장히 착하게 고장 난 것 같죠. 왜냐면은 이게 진공공간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골치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수리하는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아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진공공간을 제거를 하고 자, 요렇게 꼽아서 테스트를 해 볼 거예요. 푸시풀 100W를 만들 때 4개로 만드는데 사실 이 두 개 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어요. 하나씩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50W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개를 뽑으면 임피던스가 약간 바뀌어요. 8옴 스피커를 연결할 때는 앰프에서 4옴 세팅을 해 놓고 5조준을 해 놓고 연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파워 트랜스포머에서 전압을 쏴 줄 때 로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플레이트 전압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EL34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제가 KT66관을 한번 꽂아 볼게요. 관이 물론 다른 관입니다. 그런데 핀 레이아웃이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족보의 관이에요. 플레이트 전압, 히터에서 먹는 전류 좀 다릅니다. 사실 하지만 일단 작동은 돼요. 기본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진공간 앰프는 이런 푸시풀 앰프는 진공간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또는 이렇게 저처럼 완전히 두 개를 빼버리고 쏜다든지 할 때는 언제든지 항상 바이어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깨져버린 튜브가 없잖아요. 이 튜브의 소켓을 이용해서 간단한 아답터를 만들어서 아주 저렴하게 바이어스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기본 소개는 여기까지고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앰프 회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스킵을 해 주세요. 딱 봐도 공장에서 만든 앰프입니다. 하드와이어링을 한 게 아니고 PCB로 제작이 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비싼 부품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공장 제작된 앰프입니다. 물론 좋은 부품을 썼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기타 앰프는 좋은 부품 보다는 어떻게 소리를 튜닝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꼭 좋은 부품이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싼 앰프는 좋은 부품을 쓴다. 그래도 좀 초크는 썼으면 좋겠는데 초크 대신 시멘트 저항을 써서 평암 회로 캐페시터가 있고 PCB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회로도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회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직봉관 앰프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트랜지스터 있지 않냐 여기 이런 앰프는 보통 채널을 조정할 수 있어요. 발로 밟는 푸트페달도 쓸 수 있고 샌드 리턴 단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스위칭 회로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소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가적인 옵션 회로죠. 빈티지가 아닌 하이게인 앰프답게 다이오드를 써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하이게인 앰프일수록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해요. 노이즈를 얼마나 잡느냐가 기술인데 노이즈를 잡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진공관의 히터 전압을 AC로 주는 게 아니라 DC로 주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이오드가 조그만 다이오드가 4개가 있는데 DC로 지금 히터가 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게 퓨즈가 유리관 퓨즈를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퓨즈가 탁 날라가면서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퓨즈를 갈아주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해요.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두 가지에요. 첫 번째 부품 단가 두 번째 이게 퓨즈가 다시 올리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잡고 올려서 다 시켜봐요. 다 시켜봐요. 그러면 한 번 고장 나면 될 거 두 번 고장 세 번 고장 나고 공장에서 생산한 것 답게 모든 연결은 이런 커넥터 이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생산하기에는 편한데 고치기에는 조금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런 PCB 만약에 저항 하나 교환하려고 하면 PCB를 들어 내야 되거든요. 안쪽에 납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클린 채널 리버브 샌드 리턴 이런 거를 만약에 싹 다 제외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DIY 하드와이어링 로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타 엠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진공간 엠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게 바이어스 드림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영상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에요. 팀원 티저 аются 거의 다 뱀 데이터 선지 지금 진공간이 어느정도 달궈졌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에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있고 그 플레이트의 전압도 동시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값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전압에 따른 전류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바이어스 전류를 맞추는 것은 계산을 해주는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되고, 산수로도 됩니다. 자, EL34는 보통 맥스를 25W를 잡아요. 와트는 뭐죠? 전압 곱하기 전류. 25W는 이거 곱하기 전류라는 거죠. 25W 나누기 457V를 하면은 얘가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100% 돌아갈 때 전류값이 나옵니다. 그게 바이어스에요. 그런데 100%로 잡지 않습니다. 약간 마전을 주고 안정선을 주는게 보통 70%를 잡아요. 그 전류값의 70%를 하면은 실제로 38mA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mA죠. 그러니까 전류가 좀 낮게 흐르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콜드 바이어스라 그럽니다. 허용 70% 이하의 바이어스를 콜드,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핫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그때 38mA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는 앰프에 보시면은 이런 바이어스를 돌릴 수 있는 팟이 하나 있어요. 트림 팟 38mA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됩니다. 전압이 고전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요. 450mA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연체를 가지고 하시거나 저처럼 뭐 팬을 가지고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돌리니까 내려가네요. 반대로 돌려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지금 EL34가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 대비 전류 70% 정도로 지금 구동을 하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바이어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오실로스코프를 보면서 크로스 오브 디스토션이 안 생길 때까지 바이어스 팟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로스 오브 디스토션 사실 귀로 느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극단적으로 틀어지지 않는 이상 기름 느끼기 굉장히 힘든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증공관을 오래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정말 정말 깨끗한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실로스코프를 보면서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숫자를 보면서 맞추는 편입니다. 이 상태로 놔뒀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진공관의 노화도, 그리고 새로운 진공관을 껴을 때, 또는 아까 얘기했던 KT-66 이라든지 6L6 같은 걸 껴을 때도 항상 바이어스는 맞춰 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앰프는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팔까요? 쓸까요? 팔기는 좀 아까운데... 어쨌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공돌이 파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